안녕하세요. 2020년도에 있었던 소방직 한국사 기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평을 해보자면 우리 학원의 정규 커리큘럼을 잘 따랐다면 충분히 100점을 맞고도 넘을 그런 난이도였다. 그래서 난이도는 쌤 생각에는 합니다. 하였다. 그래서 우리 수업 잘 듣고 기춘문제 열심히 풀고 문제풀이 열심히 했다면 이론 수업 잘 듣고 기출 잘 정리하고 동영 모의고사 잘 준비했다면 누구나 다 100점이 맞을 수 있는 문제였고 난이도가 하라는 건 무슨 의미냐 수업시간에 안 했던 건 하나도 없었다. 다 수업시간 했던 게 다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수업시간에 안 했던 걸 내는 거죠. 그런데 다 수업시간에 한 걸 냈고 거의 기춘문제죠. 기춘문제를 변형한 수준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6개월에서 1년 정도 충분히 공부를 했다면 무조건 100점 갈 그런 문제였다.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소방직이 작년도 거의 작년도 난이도하였고요. 올해도 난이도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방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국가에서 소방은 1.5배를 뽑잖아요. 1.5배를 처음 뽑을 때. 그래서 이렇게 필기 능력도 중요하지만 소방은 체력이 중요하다. 이게 핵심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소방 학생들은 한국사 지식이 많이 필요 없다는 거죠. 필요 없고 적정 수준 맞춰서 학교 간다면 체력에서 잘 거르겠다. 이런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소방 학생들은 기출을 중심으로 나오는 주제 위주로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볼까요? 1번. 다음 자료가 설명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에서 어때요? 이 사료의 나라를 고르라고 했죠? 그러면 이 지문들은 다 맞다는 거야. 알겠죠? 맞고 이 지문의 국적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국적. 국적을 확인하는 겁니다. 문제를 잘 읽으면 답이 쉽게 보여요. 그럼 사료 보죠.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삽니다. 용서받고자 할 때는 50만자를 낸다. 이거는 어느 나라의 법률이죠? 고조선이지. 고조선. 고조선의 8조법 아니겠어요? 고조선의 8조법 중에서 현재 남아있는 건 3개예요. 3개조가 남아있죠? 그래서 세미기의 안기법도 있어요. 살사, 상식, 전로라는 안기법도 있어요. 사람을 살해했을 때 사형에 처하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곡식으로 변상하게 하고 절도했을 때는 노비가 되고 노비가 되기 싫으면 50만자를 갚도록 한다. 이게 고조선 8조법의 안기법이에요. 살사, 상식, 전로. 이거 외우고 있으면 금방 떠올렸겠죠. 그래서 안기법이 좋습니다. 시험장 가면 문제를 바로바로 정확히 기억해서 풀어야 돼요. 그런데 안기법 딱 이렇게 풀어놓고 하면 헷갈리지 않겠죠. 답은 쉽게 1번이죠. 연고는 어느 나라 거죠? 부여? 부여. 2번 사람의 생명과 노동력을 중시했으니까 이 법들이 있지. 죽이지 못하게 하고 다치게 못하게 했죠. 그리고 노비가 있지. 노비가 된다. 그렇죠. 이런 거 전부 다 형벌이지. 형벌. 계급이 있었죠. 맞죠? 그리고 고조선의 관직명 상대부 장군이라는 관직명이 있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사건이라는 시기를 연표해서 고른 것은 소방직도 사료를 많이 내요. 우리 뒷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거의 다가 사료죠. 사료. 그렇죠? 소방직도 거의 사료 던져주고 이 사료에 해당되는 국가, 나라, 인물 있죠? 이렇게 물어보게 돼. 사료 전냐, 후냐. 그래서 선생님이 소방직 학생들 대상으로 중심으로 하려고 사료 특강을 좀 계획하고 있어요. 사료 특강. 알겠죠? 그래서 사료 특강 듣고 사료에 대한 이해력, 대응력을 갖고 있다면 문제 푸는 데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아마 선생님이 한 90월당 정도에 할 것 같아요. 원래는 제가 안 했거든요. 사료 특강을. 그런데 사료를 어려운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계획 중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때 사료 특강 들으면서 사료에 대한 대비력을 높이면 되겠어요.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백제왕이 가량과 함께 관산성을 공적했다. 신주 김무력 장군이랑 교전하다가 결국에는 왕이 죽었다는 거야. 여기에서 키워드는 뭡니까? 관산성 김무력이죠. 바로 진흥왕이지. 진흥왕. 진흥왕과 누구 연합? 성왕이 연합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들이 연합해서 어딜 쳤다. 한강 친구 아니겠어요? 한강을 쳤다. 그래서 성왕은 한강 하류를 먹고 진흥왕은 한강 상류를 먹었죠. 그래서 한강을 분할 점령인데 누가 배신했어요? 누가. 진흥왕이 배신하잖아. 배신해서 한강 하류를 차지하니까. 성왕이 열받아가지고 진흥왕 치러가다가 관산성에서 폐사했다. 이 사료가 되는 거지. 관산성에서 폐사했다. 이게 554년 안에 계세요. 554년이다. 그럼 이 사건이라는 시기이면 당연히 성왕 때 554년이니까 답은 쉽게 4번이 되겠어요. 사비천도 한 게 바로 성왕 안에 계세요. 538년이죠. 그래서 고대죠. 고대 국왕의 업적은 기본이 뭐다? 연도지. 연도. 연도를 잘 외워야 돼요. 답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미추천 이 시기 볼 수 있던 모습으로 온 것은?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어때요? 사료에 해당되는 시기의 사건을 고르라고 한 거야. 역시 시기 구분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문 나오는 건 거의 다 맞아요. 알죠? 그 지문에서 시기를 잘 고르면 돼요. 해공왕 나왔다. 해공왕 죽은 다음에 왕이 쟁탈전의 시기는 신라 하대가 되겠죠. 신라 하대. 그래서 시중보다 상대 등이 힘이 셌다. 왕이 이렇게 많이 교차됐다. 대표적인 반란. 헌더광 때 김원창의당도 있죠. 신라 하대 상황을 묻고 있습니다. 1번 우상국 정벌했다. 지증왕 때죠. 지증왕은 신라 상대죠. 2번 계원필경 육두품. 계원필경은 누가 썼죠? 체치원. 체치원. 체치원의 문접 아니겠습니까? 그럼 신라 하대죠. 김음도래 나는 신문왕 때죠. 신라 중대죠. 4. 노비안 권법은 고려 광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역시 어때요? 시기 문제였다. 시기. 그래서 지문에서 같은 시기를 고르면 되는 겁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쉬운 문제죠. 4번. 다음 자료가 설명한 나라된 성고로 옳지 않은 것은 그 넓이는 2천열이다. 주현의 숙소나 역은 없으나 곳곳에 마을에 있는데 대다수가 말갈의 마을이다. 말갈? 우리 역사에서 말갈을 피지배층으로 뒀던 것은 발해 아니겠습니까? 느낌 발해난다. 백성은 말갈인이 많고 원주민은 적다. 모두 원주민을 마을이 우듬으로 샀는데 큰 마을 도덕으로 하고 그 다음 자사라고 했다. 나왔다. 발해입니다. 발해. 그래서 발해 지방행정구역 5경 15부. 60이 주죠. 발해. 그런데 15부의 장관이 도덕이고 60부의 장관이 자사가 되겠죠. 그래서 사료에서 도덕 자사 말했으니까 명확히 발해가 되겠죠. 그럼 발해에 해당되는 어때요? 지문을 고르는데 아닌 걸 고르죠. 아닌 걸. 아주 이 문제는 더 쉽다. 넷 중에서 거리가 먼 나라 고름대는 거 아니겠어요? 1번. 천국을 5경 15부. 60이죠. 맞죠? 선왕 때. 2번. 정당성 발해의 최관청인 정당성이요. 장관은 대내상. 맞습니다. 3번. 수도당의 수도인 장안성을 본또 건설. 맞죠? 그래서 발해의 수도 상경에 뭘 깔았죠? 주작대로 깔았죠? 주작대로. 그래서 발해 문왕 때 당과 친선의 의미로 당나라 수도 장안성을 모방했다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1, 2, 3번이 다 발해니까 4번은 통일신라죠. 그래서 중앙과 지방을 견적해서 외사정을 파견했다. 외사정은 문무왕이 되겠어요. 문무왕. 통일신라입니다. 역시 이 문제도 어때요? 국적 문제였죠. 국적. 국적 문제.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가 뭡니까? 국적 고르고 어느 왕 때냐? 어느 시기냐? 몇 년도냐? 여기에 집중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소방자 학생들은 절대 이해를 너무 추구하지 마세요. 알겠죠? 이해 문제는 어렵게 절대 안 됩니다. 알겠죠? 무조건 시기 위주로 접근하면 되는 것. 문호. 가부대에 묻고 있어요. 옳은 것은 개경에서 환도하면서 날짜를 정하여 길래 돌아오게 하였으나 가는 다른 마음이 있어 따르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가는 난을 키고 나라를 지키는 자는 모이라고 했다. 보니까 이 사료의 키워드는 뭐죠? 개경으로 환도했다. 그럼 어디에 있다? 개경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죠. 아마 강화도겠지. 강화도에서 몽골과 싸우다가 개경으로 환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저항한 게 누구예요? 삼별초지. 삼별초. 답은 1번이죠. 삼별초들이 몽골에 맞서 싸웠죠. 2번. 처인성에서 적장 살리타를 사실했다. 이거는 몽골에 몇 차 침입이죠? 2차 침입이지. 몽골에 2차 침입 아니겠습니까? 2차 침입. 그런데 이건 누구예요? 김윤후란 승병이죠. 김윤후란 승병이 살리타를 제거한 거 아니겠습니까? 3번은 고려, 중기, 예종 때 별무반이죠. 그래서 여진족을 토보라게 해서 만들었고요. 4번은 삼수병이다. 조선시대. 외란 때 1593년 만들어진 훈련도감이 되겠죠. 훈련도감.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약간 2번에서 트릭 쳤죠. 그렇죠. 2번도 어때요?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잖아. 그렇죠. 그런데 삼별초는 역시 몽골이 쳐들어오고 2차 때죠. 2차 때 강화도로 천도한 다음에나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삼별초가 아직은 처인성이 없었겠죠. 그렇죠. 답은 1번이 되겠네요. 1번.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승과학교겠다. 승려 10여 명과 함께 신앙결사. 이것만 봐도 나오겠다. 진울이죠. 진울이 불교개혁을 추구하면서 10여 명과 함께 수선사결사를 만들었죠. 진울에서 신앙결사운동했고 진울의 대표적인 교리가 도로점수와 정의상수 아니겠습니까? 진울이죠. 진울. 답은 2번이죠. 진울이 조계산에서 선사결사를 개창했다. 그런데 여러분 보면 어떤 학생들은 예컨대 이래. 조계산? 여기 발목 잡힌 거. 조계산 맞나? 나 수업시간에 옛날에 봤던 게 송강산 같았었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모르는 거에 집중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런데 대개 왜 틀린 줄 아시죠? 모르는 거에 집중했다가 틀리게 되는 거야. 아는 것만 집중하면 되는 거야. 1번. 1번은 누구죠? 재관. 광종 때 재관. 3번. 속장경 제작주도에 있다. 의천. 4번. 참외수행과 연불통한 백년사결사는 요새가 되겠죠. 요새. 그래서 이 문제는 무신집권기 때 대표적인 불교개혁운동이죠. 불교개혁. 결사운동이죠. 결사운동. 두 개이잖아요. 두 개. 그래서 지눌의 수원사결사. 결사. 그리고 요새의 백년사결사죠.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박가치기 한 거 아니겠습니까? 박가치기 했다가 되겠네요. 답은 쉽게 2번이 되겠다. 7번. 미친이 왕의 제2기간 사실 오른 것은? 그럼 이 문제도 쉽겠다. 이 사료에 해당되는 왕의 업적 고름대는 거 아니겠어요? 이 왕이 원나라 공주랑 결혼했네요. 그러면서 고려가 원나라의 사일국이 됐다. 그리고 도병마사가 도평의사를 개편됐다. 뭔가 관제기업편이 있죠? 충렬왕이지. 충렬왕. 답은 2번이죠. 충렬왕 때. 여목연합군이 일본 정벌을 시도하죠. 1차 정벌이 있고 2차 정벌이 있는데 2차 정벌 때 정동행성을 설치했죠. 동쪽에 있는 일본을 정벌하게 해서 쇤는 관청이 되겠죠. 1번. 망건당은 충선왕. 충선왕이 북경에 설치한 학술연구기구. 3번. 정치도감은 충목왕. 4번. 입성책동. 그럼 잘 알아요? 잘 모르죠. 그럼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 신경 쓰면 됩니다. 그래서 입성책동은 고려를 멸만시키고 원나라의 한 성으로 만들자. 이런 주장이 되겠어요. 그런데 입성책동은 몇 번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쌤도 솔직히 이거 기억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답은 정확히 2번이 되겠고. 만약에 헷갈렸다면 제국대장공주겠지. 제국대장공주. 그래서 원간석기 때 고려왕들이었대요. 몽골공주랑 결혼하잖아. 그래서 제국이 있고 개국이 있죠. 제국대장공주가 바로 충렬왕의 부인이지. 충렬왕 부인이고. 그리고 이 사이에서 나온 충선왕이죠. 충선왕의 부인은 개국대장공주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헷갈릴 수 있겠지. 아, 잠깐. 아, 맞다. 그래서 제국, 개국인데 이게 헷갈리죠. 쌤이 그래서 암기법이 있다. 트레제게라. 트레제게 아세요? 트레제게. 옛날 98년도 프랑스 월드컵 때 프랑스 대표 축구선수가 있어요. 트레제게라고. 우리 학생 기억하네. 축구 좋아하죠. 트레제게라고 했어요. 그런데 98년도면 쌤이 딱 대학교 1학년 때 그때쯤. 그런데 제 친구 중에 원규라고 했어요. 그런데 원규가 이 트레제게랑 굉장히 닮았어요. 코가 약간 말랑코거든요. 프랑스처럼. 그래서 별명이 트레제게였거든. 트레제게 됐죠? 트레제게. 원규야, 미안하다. 널 팔았다. 애아빤데. 그래서 여러분들 큰 이해보다 있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빠르게 잘 기억날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돼요. 알겠죠? 이해하는 건 그냥 내가 만족하는 공부고 시험이랑 관련이 없어요. 그게 적당히 이해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지식을 시험장에서 빨리 기억해낼까. 정확하게 기억해낼까. 거기에 초점을 둬야 돼요. 알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맨날 책만 보면서 30분 동안 그걸 이해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야. 그게 최악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해는 적당히 하고 잘 기억나는 공부를 한다. 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문제가 쉬울 때 이게 딱 먹히는 거지. 8번. 다음 사료에 나타난 토지에도 묻고 있습니다. 옳은 것은 자삼 이상은 18품계로 나눈다. 문반 단상 이상은 10품으로 나눈다. 비삼 이상은 8품으로 나눈다. 녹삼 이상은 10품으로 나눈다. 이하 잡지 관리들에게 각 인품의 차이를 두고 나눠준다. 이거는 고려의 전시과입니다. 고려시대의 전시과, 고려시대의 관리들한테 토지를 분급했다. 그래서 처음 시작되는 게 시정전시과죠. 시정전시과는 처음이다 보니까 분국 기준이 다원적이었어요. 다원적. 그래서 다원적 기준을 사료에 써 놓은 거야. 그래서 뭘 본다? 관품도 봤죠? 또 뭐 본다? 공복도 봤죠? 유니폼. 또 뭐 봤다? 인품까지 봤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료는 시정전시과. 경종 때죠? 경종 때 시정전시과. 그러다가 이걸 개정한 거 아니겠어요? 개정. 개정전시과에서는 어때요? 관품만 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역시 개경 있잖아요. 역시 개경. 전시과를 물어봤네요. 답은 쉽게 1번. 토지를 전지화시로 분급했다. 되겠죠? 2번. 관료들의 수저지는 경기도에 한지. 이거는 과전법이죠. 과전법. 그런데 3번. 3번은 좀 쌤이 봤을 땐 이게 문제가 있어요. 과전법과 전시과가 있는데 고려는 전시과고 조선은 과전법이죠. 이렇게 과전법인데 차이점이 있어요. 과전법은 관리들이 직접 세금 걷는 거야. 관리들이 직접 수조한 거야. 직접 수조. 관리들이 땅 받은 데 가서 농민한테 10분의 1세를 걷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터지니까 성종 때. 성종 때 어떻게 했죠? 관수관급이라는 걸 해요. 관수관급. 관수관급제. 그래서 관수관급제는 관에서 농민한테 10분의 1세를 수치해서 관에서 양반 관료들한테 10분의 1세를 지급하겠다는 거야. 알겠죠? 이게 관수관급제인데 아마 출제자는 3번을 관수관급제로 된 것 같아. 3번을. 알겠죠? 관에서 수치해서 관리한테 지급한다. 이렇게. 그런데 고려의 전시과죠? 전시과가 원래 이렇게 했어요. 전시과는 관에서 수치해서 관리한테 지급했거든요. 관리한테 지급했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사실 3번을 전시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출제자는 이거를 아마 관수관급제를 염두하고 냈던 것 같아. 알겠죠? 그래서 출제자는 만약에 우리가 딴지를 걸거나 문제가 있다 할 때 이 사람은 나 이거 관수관급제 낸 거야. 이렇게 변명을 할 겁니다. 이해되겠죠? 원칙적으로는 이것도 3번도 전시과야. 알겠죠? 그런데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지. 이 사람은 이 지문을 관수관급으로 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4번은 역분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3번 있죠? 이 3번을 시험 보고 나온 학생들한테 야 이거 3번 이상했지 않냐 했더니 모른데 선생님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알았다면 3번도 고민했을 거고 3번도 이거 전시과에서 이렇게 한 건데 고민했겠지. 그러니까 틀릴 수 있을 거야. 오히려 깊이 모르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공무원 시험이 그런 것 같아요. 구급시험까지는 오히려 깊이 모르는 게 너무 지저분한 것들 많이 알잖아. 그게 더 해를 가할 수 있어요. 왜요? 내가 시험장에서 꽈버린 거야. 알겠죠? 9번 가왕에 실제한 정책. 이것도 간단하겠죠. 그냥 이 사료에 해당되는 왕이 없죠. 고르면 될걸. 간은 붕당사의 대립이 심해지면서 왕권이 불안해지자 국왕의 중심으로 정치력권의 균형을 유지하랬다. 또 붕당이 근거지였던 서원을 정리했다. 그리고 신문고 부활했다. 누굽니까? 영조지. 영조의 앞적. 답 2번. 속대전 편차. 2번. 비반사 철폐는 흥선대원군. 3번. 장용영은 정조. 4번. 삼정이정청은 철종. 10번. 다음 건축물과 관련한 학자 묻고 있어요. 오른 것은. 오죽헌은 강릉에 있죠. 강릉의 신사인당 생가. 신사인당 생가. 자운서원은 저기 파주에 있어요. 율곡이의 서원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과 관련된 학자들은 율곡이의가 되겠죠. 율곡이. 그래서 퇴계의 유황이랑 율곡이는 대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치고 들어간 거야. 알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죠. 율곡이의가 이는 통하고 기는 국한된다. 이통기국이란 말을 율곡이의가 했어요. 이통기국. 그래서 답도 좀 난이도가 있다. 이통기국. 율곡이의가 한 말입니다. 1번. 주자서 전류는 이황. 2번. 강학파 형성은 정재두. 4번. 주자의 학서를 비판하면서 사문환자로 몰렸던 것은 윤유. 윤유. 박세당도 있고. 그리고 4번. 율곡이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황과 이는 대장이니까 다 알아야 돼. 대장들은 다 알아야 돼요. 알죠? 그래서 하나라도 빼놓으면 결국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쌤생각인데 뭔가 좀 세밀하게죠. 세밀하다는 것은 중요한 것을 세밀하게 본 사람이 이긴 거야. 중요하지 않는 걸 세밀하게 본 사람은 꼬아요. 알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들을 대장들을 디테일하게 본 사람들이 점수가 잘 나오는 거야. 그런데 반대로 나오지 않을 것을 디테일하게 본 사람들은 공부해도 점수가 안 나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어때요? 나를 잘 알고 있어야 돼. 내가 어떻게 공부하는가. 그 공부 방식에 따라서 점수들이 좀 갈린 것 같습니다. 10일. 다음 지도가 편찬된 당시 제2한 왕의 업적 오른 것은 이 지도는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에서 태종 때 만들어진 세계지도 아니겠습니까? 답은 쉽게 2번. 태종 때 호패법이죠. 1번 세종. 3번 성종. 4번 세조가 되겠습니다. 12. 미주진 발언한 인물에 대한 소모로 온 것은 어느 공의 속상에서 음성을 높여 여러 대신에게 말하기를 나는 천리를 끌어다 지척으로 삼켰으며 태산을 깎아내려 평지를 만들고 남됨을 삼층으로 높이겠다. 흥선대원군이죠. 흥선대원군이 종친을 어때요? 키우겠다. 그리고 노론을 약화시키고 남인을 키우겠다고 한 말이야. 흥선대원군. 흥선대원군 하면 답 3번이죠. 흥선대원군은 비변사를 폐지하고 의정부와 삼군부를 부활시켰어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번 평시선은 세조. 2번 소격선은 중종. 4번 대전통편은 정조가 되겠죠. 13. 다음 자료가 발표되기 이전에 나타난 정책으로 오른 것은 천국에 의존하는 관점을 끊어버리다. 차지 독립의 기초를 지운다.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물을 분리해서 서로 뒤섞이지 않게 한다. 조세의 부가와 징수, 경부 유출을 모두 탁지함으로 해서 관할한다. 이거는 우리 개화기 때 무슨 개화관 같죠? 개화기 때 개화관 홍범 14조예요. 홍범 14조. 그래서 이 문제도 좀 학생들이 그래도 좀 고심했을 수도 있다라고 보이네요. 그래서 오늘 우리 수업 들은 학생들은 가보기역 표잖아요. 가보기역. 그래서 가보기역은 1차가 있고 2차가 있다고 하죠. 시험 문제는 둘을 바깥치게 할 것이다. 사료는 홍범 14조예요. 그럼 문제에서는 어때요? 이 홍범 14조 전사건이죠? 전후를 구별할 줄 아느냐가 되겠죠? 문제가. 그러면 홍범 14조 발표되기 이전이니까 아마 1차 가보기역이 답이 될 항의 높겠죠. 답은 3번. 1차 가보기역 때 6조가 파라문이 돼요. 2차 때는요. 파라문이 뭐가 되죠? 오늘 배 안 돼. 7부가 되지. 답은 3번. 1번. 대한국 국제는 1899. 99. 2번. 태양역 사용. 을미기역 때 95. 4번. 건양이라는 연호 사용했다. 을미기역 때죠. 을미기역 때 95. 홍범 14조는 1894년 12월 달이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보 을미기역을 구별할 줄 아느냐. 문제가 되겠네요. 14. 다음을 선언한 민족운동에 대한 선언을 놓은 것은 금일 5인에 거사는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하는 민족적 요구니 오직 자유적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일주하지 말라. 여러분들 국어 시간에 잘 배우지 않아요? 기미독립선언. 그렇죠. 국어 시간에 아마 기미독립선언서를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5등은 자외 어쩌고저쩌 나와요. 그게 사료가. 그래서 3일 운동 때죠. 3일 운동 때. 그럼 3.1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답은 3번이죠. 3.1운동의 결과, 영향 및 의의. 중요한 거 보죠. 임시정부가 상위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3.1운동은 독립운동의 기폭질했죠.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독립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상위임정이 나왔다. 1919, 19년 9월이지. 9월. 3.1운동은 1919년 3월 1일이고. 1번. 대한매일신부의 후원 받았던 것은? 기억나세요? 국채보상운동. 국채보상운동 터지니까 대한매일신부. 양기타기였대요. 모금활동했다고 하자. 1907, 신간회의 지원을 받아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신간회가 활동했던 건 1927년도에요. 27년. 그래서 3.1운동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4번. 원산 노동조 총파업은 1929년이죠. 이기 때문에 역시 3.1운동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15. 다음 글을 저술한 임을 묻고 있습니다. 옳은 것은? 지방직이죠. 올해 지방직에도 박은식을 물어봤죠. 경찰에도 박은식이 나왔고 박은식 판이네요. 그래서 박은식은 우리 한말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박은식이 강조했던 우리 민족정신은 혼이 되기 위해서 혼. 그래서 혼만 봐도 박은식인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혼에 속한다. 전국, 군대, 쩍쩍쩍, 백이, 혼, 백. 속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계와 국사가 망하지 않으면 그 나라도 망하지 않는 것이다. 옳아 한국의 배구는 이미 죽었으나 소위 혼은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 나라가 망했지만 어때요? 우리가 민족정신이 혼을 지키고 있다면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거야. 박은식의 한국동사. 1번이 답이네요. 박은식이 유교구신론을 조절해서 유교개혁을 주장합니다. 박은식은 양명학자였어요. 그래서 양명학을 통한 유교개혁을 주장한 게 유교구신론이 되겠어요. 1번 조선심은 문일평. 3번 의열단의 강령인 혁명선언은 신채호. 4번 조선화군동에 참여했다. 틀렸어요. 조선화군동은 1932년도에 시작되는데 박은식 선생님은 1925년도에 죽었어요. 사망했어요. 그래서 조선화군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답은 쉽습니다. 1번이 되겠어요. 16. 가라사건들 발성순세로 옳게 다른 것은 1920년대에서 30, 40년대까지의 독립운동 순서문제가 되겠습니다. 요즘 독립운동은 거의 다 이렇게 연도를 잘 물어봐요. 답은 4번. 1. 대한 독립군단이 자유시 참변당했다. 1921. 1. 한국 독립군이 한중 연합한 것은 31년 만주사변이유입니다. 31년 만주사변이유. 3. 조선민족촌성연맹의 조선의 의원들은 38. 김원봉이 재웠고요. 3. 임시정부의 한국광복권은 40년이죠.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사 연도순서 문제가 되겠죠. 4번이 되겠네요. 17. 가나자로 나타난 사건 사이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가나 사이의 사건을 묻고 있죠. 4. 우리 국무의 원수를 생각하며 이미 일을 가라는데 참혹한 일이 더하여 우리 부모에게 받은 머리털을 풀배듯 을미개혁대 단발령이죠. 1. 895. 1. 군사장 허위는 미리 군비를 신속히 정돈하여 철통과 같이 하며 한 방울의 물도 셀 틈이 없는지라 이에 전군이 전령하여 일제히 진군한다. 동대문까지 갔네요. 1908년 1월 달 정미병 때죠. 서울 진공작전. 그럼 어때요. 1895와 1908년도 사이 사건을 안 얘기했어요. 이게 아닌 것은 고르라고 했죠. 답은 3번. 아마 오늘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아는 사이 얘기했을 거야. 그렇죠. 1909년 얘기했죠. 그렇죠. 1909년.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번 외교권 박탈, 을사주약 1905년, 통관부 설치 1906년, 고종이 강제 퇴위당했다. 그리고 군대해산, 1907년 7월 18일, 군대해산, 1907년 8월 1일, 4번. 헤이그 특사죠. 1907년 4월에서 6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제의 주권 침탈 과정 있죠. 연도 순서 문제가 되는 거야. 순서 문제 시기였다. 18, 가라 사이에 해당되는 사건. 이 문제도 어때요? 대한민국 건국 과정의 시기 순서 문제가 되는 거야. 모스크바 3상회는 45년 12월 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에 들어가야 되다.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1945년 8월 15일,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1946년 3월에서 5월이에요. 그리고 50 총선거는 1948년 5월 10일이야. 이 문제도 어떤 문제? 연도 순서 문제가 되겠습니다. 2번, 반민특위죠. 반민특위가 설치된 것은 48년 10월입니다. 10월, 그러면 낮이다. 3번, 김구와 김규식이 남북협상회로 평양 갔다. 48년 4월이에요. 따라서 답은 다가 되겠습니다. 자화합작 7원칙은 46년 10월 달. 그럼 다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공과정 연도 순서 문제가 되겠습니다. 19, 가식이 있었던 사걸로 옳은 것은 1972년 7.4 남북공동선명이죠.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은 91년 9월 달이에요. 그러면 72와 91 사이 사건을 고르라고 한 거야. 1번, 금강산 강강은 98. 틀렸죠? 2번, 2000년 6.15 선언이에요. 틀렸죠? 2000년. 3번이 트리기였어요. 최초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적식자 회담이 열렸다. 자, 우리 민족 최초, 최초. 우리 한국전쟁 이후에 최초로 이산가족이 상봉한 것은 1985년도에요. 그러면 이게 왠지 맞아 보이죠? 저는 뒤에서 뭐라고 했어요? 최초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 남북 적식자 회담을 했다고 하잖아. 남북 적식자 회담을 했다. 그러면 말이 틀려지지 이게. 최초 이산가족 상봉에 성공한 건 85년도인데 이전에도 시도했던 거야. 시도. 언제? 72년도에 시도했어요. 71년도, 72년도에 최초 이산가족 상봉을 하려고 남북 적식자 회담을 했단 말이야. 71년도에, 72년도. 그래서 이게 트릭이었던 거야. 이게 트릭. 알겠죠? 그런데 상봉한 건 어때요? 한참 뒤에. 85년도에 상봉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끝까지 안 본 학생들은 3번으로 대충 했을 거야. 그런데 4번 보면 77선언이 1988년도. 우리 서울 올림픽 때죠? 올림픽 때 노태우 대통령이 북한한테 친구하자 한 거야. 88년도에. 77선언. 알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4번.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소방직에서 가장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지만 쌤 생각인데 공부 제대로 했으면, 제대로 읽었다면 틀릴 수가 없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20번. 우리 이번 주가 6.25였죠. 6.25. 그래서 쌤은 6.25 관련 문제가 나올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겠죠? 그래서 출제를 했네. 그래서 아군이 38도선 이북에서 대대적 철수했다. 아군이 피난민들이 흥남부대에 모여 모든 선박을 동원하여 철수했다. 우리 아군이 북쪽에서 피난 내려오고 있죠. 그렇죠. 왜요? 누가 개입한 거야? 중공군 개입 아니겠습니까? 중공군이 언제 개입해요? 맥아더 장군이죠. 맥아더 장군이 우리 전선이 열세였잖아. 낙동강까지 밀렸는데 맥 장군님이 딱 허리 친 거잖아. 그래서 인천 산유작전 성공하고 쭉 밀어붙여가지고 압록강까지 가가지고 통일할 뻔했는데 어때요? 중공군이 나쁜 새끼들이 개입해가지고 딱 내려오다가 우리가 철수하면서 여기 막혔어요. 막힌 거야. 그래서 함경도 병력이 테러가 없으니까 여기 흥남부대에서 철수하게 된 거야. 그런데 이걸 흥남 철수라는데 흥남 철수 때 배 타고 내려온 분 누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 부모님이 내려온 거야. 내려와서 거제에 대해서 문 대통령을 낳은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어요. 흥남 철수죠. 중공군의 개입.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 반대로 보세요. 그럼 우리는 여기 맞춰서 공부하겠죠. 어떻게 공부하면 된다? 시기 위주로. 거의 다가 연도 순서 시기.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상상 전쟁에서 이기려면 적을 알고 공부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방지 학생들이죠? 물론 다른 일행은 이해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소방지 학생들은 역시 사료. 사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료에 해당되는 왕, 연도, 전, 후죠? 이걸 공부하면 100점은 쉽게 나을 거라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